안녕하세요 저희는 룸306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감정을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이 뭔가요? 채지수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인사, 블루, 침묵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룸306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숨은 음악 세상과 만나다 온스테이지 이 곡은 인사, 블루, 침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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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잘하네요 되짚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잃어버린 것은 없었는지 제자리를 그리워하듯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